엄마 하지 말라 했지 어머니 괜찮아질거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피아노부터 리카리 하고싶다 했어요 아 그럼 피아노는 제가 칠 줄 아니까 제가 좀 도와줄게요 유후야 그냥 아무거나 쳐봐 아니 그런거 말고 뽀뽀뽀 이런거 좀 쳐봐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출근을 존나게 하기 싫은 아이구나 아니 그런거 말고 좀 밝은거 아니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 이렇게 한거야 그사람 되게 모하이 석상처럼 생겼어요 모하이면 이렇게요? 오 마이 갓 히 이즈 커밍 유후의 능력을 되찾으려면 나부터 저기 네? 아까부터 쭉 봤는데 맘에 들어서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어쩌죠 전 악당밖에 안만나서 아 그러세요 뭐 그쪽이 악당이 되면 생각해 볼게요 어? 그럼 저 진짜로 만나 주시는거에요? 그 대신 포기하지 않게? 진짭니다 진짜에요 진짜로요 어? 꼭 악당밖에 손 꼭 만나고 말거야 오우 예 어? 어? 예 오 마이 갓 히 이즈 밟 너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미안하다 내가 꼭 복수해줄게 니가 죽였잖아 집안새끼야 아 오우 예 아 아 아 아 아 아